석영이 지금 정신줄 놓을 뻔했어요 다 담야될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네요 사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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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오늘 제가 다녔던 모교에 왔어요 헛데이퍼 그래서 선생님들 뵙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갈 거예요 고! 다 먹었어요 이제 놀러 갈 거예요 바이바이 이거 뵈고 자면 잠 잘 올 것 같아요 네? 필통 아닌가요? 학생분들 잘 들으셨죠? 응 이거 뵈면 왠지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불참 시절에 필통 뵈고 많이 자 보셨나 봐요 어 DMI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거 써야죠 스케쥬러 다이어리 보러 가서 툭툭 서경이 지금 정신줄 놓을 것 같아요 정말요? 이거 좀 바꿔요 이거 다 담야될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떻습니까? 응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네요 사뿐 사뿐 여러분 좀 이따 봐요 저 일단 고르고 개선하고 올게요 저 지금 사전에 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애들이 지금 저를 홍보하고 있어요 구루 하세요 구루 보고 싶어 어때 잘 어울려? 어머 어머 찰떡인데요? 저기 좀 보세요 저건 이 거잖아요 아 아 놀리지 마라 이 겁니다 어 여기에 이걸 매치하냐? 아 힘들어 아 잠시만요 7,900원 아 이거 사줄 수 있지 그냥 맛있는 걸 먹자 아 정말 아 이제 지금 우리 진짜 쇼핑 아니야 여러분 생각 듣지 마세요 저쪽으로 가볼까? 일로 오세요 네 당신은 모자를 써놨네 왜죠? 여름입니다 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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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호스포스 한번 치워볼까요? 호스포스 한번 치워볼까요? 다다가 어디있지 근데 여기 왜 다 애기옷 밖에 없어? 우리 뭔가 잘못 들어온 거 같지 않나? 그치? 우리 키즈 들어왔어? 우리 키즈 그러면 정말 제 몸에 맞는 걸 찾으러 갑시다 지금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힘드네 꼭 찾고 말겠어요 호스포스 지금 친구가 완전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시거든요 완벽한 무비 이제 맑을 작은 손 한 번 머무릴지 한 번 머무릴지 음 이렇게 해볼까? 편한 옷 입고 싶어요 지금 여름에는 이 회색을 조심해야 돼요 알 거라 믿어요 여기 안에 구경을 해봅시다 이거 봐 귀여워 이거 봐 귀여워 진짜 귀여워 오 귀엽다 오 오 오 오이 왠지 이거 골프 왜 먹어 골프 왜요 아 성인씨가 아닙니다 아닙니까? 오케이 탈락 예쁘지만 나한테 안 어울리니까 이거 너 이거 했잖아 이거 뭐더라? 이름? 나 이거 타이다이 실패했어 아 맞아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해야 되나? 실패한 기념으로 장만 아 못 만드니까 사 입을까? 응 일단 얘는 초보로 두고 다른 것도 한 번 보자 나들이 나왔어요 다음 옷 짠 근데 괜찮지 않아? 네 좋아요 저거 보세요 바다소파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바다소파 나나 먹을 사람 태양 고파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? 텐트가 방금 다 무너졌거든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아빠가 텐트를 다시 세우고 계시고요 저는 제가 대신 고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고기들은 농협에서 보내주신 진짜 좋은 고기예요 여러분들도 셀링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늘을 한번 대신해 줍니다 생각보다 더 아름답답니다 전주 은 소영 일산지에요 일산의 해수욕장 우오 지금 해를 먹고 일단 밑반찬 나왔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여기는 심리대박스피 있는 태아광포카 정원이라는 공연이에요. 엄청 커요. 예쁜 꽃도 있고 대나무 숲이라서 대나무로. 여기는 심리대박길. 다 대나무예요. 마스크도 챙겨고 다니고 있습니다. 오늘은 휴가 첫날인데요. 미아 언니와 함께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미아 언니와 함께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안녕. 제작진. 안 된거 같애. 제작진. 예이 언니 뭐가 제일 맘에 들어요? 난 당근 저희 떡볶이 2 2 3 10 11 이거는 서비스에요 감사합니다 비즈엠이 좋다 왜 그러네 다 싱가포르라고 해도 다들 괜찮네 저랑 미얀이가 싱가포르에 왔는데요 메롱빙수하고 망고빙수랑 그리고 아까 언니가 가고싶어했던 스푼샵에 가서 뭐 샀는지 자랑해주세요 스티커 아 이거 목걸이 완전 심플한거 샀어 뭔지 모르는데 예뻐서 샀어 아 이거 내가 골라준거네 나는 느낌 마음에 들었어 예뻐 그리고 이 방지 세트네 에스리카 느낌 좋아해 파일찌 파일찌도 있었어? 오 진짜 예뻐 색갈빛 그리고 오늘 진짜 알차게 들었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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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